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화면이 번지는 것은 이 케이블이 길어서 중간에 노이즈가 껴서 그렇다고 하고요. 그걸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주최측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야생의 땅 두랑고의 지형관리 완전 자동화에 대한 발표를 할 변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14년 중반부터 워스튜디오에서 두랑고의 서버 프로그램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작년 NDC에도 이 두랑고의 생태계 시뮬레이션을 주제로 발표를 했었고 이번 발표는 작년 발표의 2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랑고의 서버 개발자는 무슨 일을 할까요? 뭐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2차 베타 테스트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힘들었지만 보람찬 기분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게임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 버그 고치느라 레벨 12까지밖에 못 올렸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고 다음에 또 테스트를 한다면은 버그 고치는 시간보다 게임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상은 좀 보면 됐으니까 넘어갈게요. 유튜브에도 있어요 이거. 그리고 발표자라도 있다가 나중에 다 공개할 거니까 오늘 뭐 사진 열심히 안 찍으셔도 됩니다. 이번 테스트 때 7천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여하셔서 830개가 넘는 섬을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지형 개수는 약 30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지형을 준비하는 게 가능한 것은 지형을 수작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방금 섬과 지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지형은 땅의 생김새와 지질, 기후, 또 식물의 분포와 같은 특성을 정의한 템플릿이고요. 거기에 몇 가지 세부사항들이 더해져서 실제 플레이어들이 접속할 수 있는 섬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형이라고 해도 완벽하게 같은 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얘기할 내용은 이 지형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번 테스트는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일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 열심히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형 배포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또 요청받은 작업을 다 하고 다른 작업을 하고 있으면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작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생각한 해결책이 바로 지형 관리를 자동화하자. 지형 관리에서 도전 과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지형 배포랑 자연물 관리. 그리고 이건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인데요. 먼저 이 듀랑고의 지형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생태계 시뮬레이션 자동화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뭐 그런 얘기들 할 거고 또 그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들을 아마존 웹서비스와 다커를 이용해서 해결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듀랑고의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지형 제작자가 먼저 전용 도구로 지형 파일들을 제작을 하면 그 파일들을 여러가지 후처리를 거친 후에 지형 파일들을 Git 저장소에 올리고 서버 코드에서 해당 커밋을 참조하도록 변경하는 구조예요. 또 지형 제작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월드젠이라고 하는 지형 파일을 제작하는 도구와 지형 관리 도구가 있습니다. 지형 제작 도구와 별개로 관리 도구를 따로 만든 이유는 서버 코드가 파이썬으로 작성되어 있기도 하고 또 지형을 배포할 때 서버 코드를 그대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든 지형 제작 도구인 월드젠이라는 도구인데요. 지형 제작자가 각 지형의 의도에 맞게 여러가지 초기 조건과 세부적인 요구사항들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지형이 만들어지는 도구예요. 그렇게 생성된 지형 파일들을 가지고 여러가지 후처리를 하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이 파일을 청크별로 나눠놓는 것입니다. 이 지형 얘기를 하면서 드랑고의 좌표 시스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형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은 타일 좌표랑 청크 좌표예요. 타일은 게임 내의 스케일로 가로 세로 2미터 크기의 정사각형이고요. 자연물과 건축물을 배치하는 최소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청크 하나는 타일을 가로 세로 16개씩 묶어서 만든 단위인데 분산의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드랑고는 각 섬마다 담당하는 서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청크 단위로 담당하는 서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지형 파일을 청크별로 나누는 이유는 이 드랑고에서 플레이어의 시야 처리와 관련이 깊은데요. 플레이어의 현재 위치에서 현재 청크 좌표에서 사방으로 한 칸씩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청크 좌표만 가지고 해당 청크가 어떤 지형인지 또 그 땅 위에 뭐가 있는지 빠르게 정보를 얻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청크별로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연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발표에서는 여러가지 식물들과 광물 그리고 기타 채집 가능한 모든 것을 자연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형 파일들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간단한 검수 과정을 거치고요. 물론 이게 사람이 검수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된 코드를 통해서 검수를 해요. 그 검수 과정을 통과하면 이 지형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색인 파일을 업데이트하고 또 그 지형 파일들을 지형 파일 저장소에 커밋하고 푸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서버 코드 저장소에서 새로 올라간 지형의 커밋 아이들을 가리키도록 변경을 하는데 우리가 지형 파일 관리에 기술 쓰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서버 코드와 함께 지형 파일들의 버전을 관리하기 위함인데 각 서버 버전마다 다른 지형 파일들을 가질 수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최신 서버 버전에서 없어진 지형을 참조하거나 하는 것과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수로 지형 관리를 하는 시스템은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라서 제가 별다른 의문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의문을 가졌어야 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발표 중간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다시 배포 절차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형 배포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은 없었지만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여전히 장벽이 높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제가 진작에 고민을 진지하게 해봤어야 했는데 별생각 없이 지내다가 나중에 폭탄을 맞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중간쯤에 할게요. 다시.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꿔서 지형 관리의 두 번째 화두인 생태계 시뮬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듀랑고의 플레이어들은 생존을 위해서 항상 무언가를 채집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을 거치면 자연은 훼손되기 마련이죠.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뿐만이 아니라 게임 속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려면 어떤 것이 몇 개나 없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섬의 최초 상태와 비교를 해서 부족한 자연물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훼손 상태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에 필요한 자연물의 종류와 개수를 생태계 시뮬레이터에 전달합니다. 우리는 이 자연물 목록을 매니페스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렇게 요청을 받은 생태계 시뮬레이터는 열심히 계산을 해서 각 자연물들의 생장 조건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이것들을 어느 위치에 배치하면 좋을지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돌려줍니다. 결과적으로 자연물 분포 자체는 태초의 상태랑 비슷하게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개별 자연물들의 위치는 주변 환경과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들이 어떤 지역에서 나무를 다 벌목을 하고 그 지역에 집을 짓는다면 그 지역을 피해서 다른 곳에 나무가 생겨나는 식이죠. 그렇게 해서 로컬 머신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 결과를 원격 서버에 반영해줍니다. 그리고 생태계 시뮬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기술적 내용은 작년 저의 NDC 발표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형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인데요. 일단 생태계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고성능 계산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뮬레이션의 실행 주기와 작업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병렬화를 위해서 여러 대의 머신에서 동시에 실행될 수 있어야 하고 자유롭게 규모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지형관리 시스템이 꽤나 복잡해요. 지형관리 도구를 실행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 이것저것 많죠. 그리고 지형관리 도구와 기타 필요한 것들을 같이 배포해야 되는데 이걸 한 대만 배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의 머신을 배포하게 됩니다. 문제는 배포 스크립트가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배포할 머신의 수가 많아질수록 중간에 무언가가 잘못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컴퓨팅 인스턴스의 개수를 늘렸다 줄였다 한다는 의미는 각 인스턴스가 영속성이 없는 일종의 일회용 인스턴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인스턴스 수를 늘릴 때마다 우리의 코드를 새로 배포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코드를 쉽고 빠르고 걱정 없이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다커를 한번 써보자. 그럼 다커가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커는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는데 필요한 코드 런타임 환경 시스템 도구 라이브러리와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컨테이너를 제공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당연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기 어려울 테니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무슨 말인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 배포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배포 환경마다 런타임 환경이 달라서 이쪽 머신에선 잘 되던 코드가 저쪽 머신에서는 작동이 안되고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니 내 컴퓨터에서는 잘 되는데 당신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소프트웨어 배포에 있어서 표준 규격의 부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는 자급자족적이지 못하고 여러가지 외부 환경에 의존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이것들을 명시하고 전달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류업계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라는 통일된 규격을 만들어서 물건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세계 어디로든 배송이 가능하도록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첨단화된 산업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IT업계에서 이런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상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바로 다커인데 마치 컨테이너 안에만 들어가면 옥수수든지 아이폰이든 물건의 종류에 상관없이 원하는 목적지에 보낼 수 있는 물류 컨테이너처럼 다커 컨테이너로 패키징된 소프트웨어는 다커 실행 환경이 갖추어진 곳에서는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족을 하나 덧붙이자면 조하시 버커스라는 유명한 아저씨가 성경의 구절에 빗대어서 표현한 소프트웨어 배포의 7가지 죄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뭐 배포 스크립트를 작성하지 않고 배포할 때마다 수동으로 명령어들을 다 실행한다거나 스테이징 서버 따위 누가 신경 쓰겠어 대충 싼 걸로 하나 말해놓자 근데 이 스테이징 서버는 라이브 서버랑 최대한 비슷해야지 라이브 서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일찍 발견할 수가 있겠죠. 또 이 코드를 배포할 때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변경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업데이트하고 저것도 업데이트하고 하는 김에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도 한 16개쯤 하고 이쯤 되면은 뭐가 한 번에 되는 게 신기할 정도죠. 그리고 와 저 툴 되게 좋아 보인다. 아직 알파 버전 혹은 베타 버전이지만 일단 써보자. 이런 것도 나중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장에서 막 디버깅을 하느라고 너무 많은 걸 고쳐버려서 더 이상 롤백도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 문제죠. 그 중에서 다커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 정도입니다. 일단 다커 컨테이너 자체가 소프트웨어 구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배포 스크립트를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다커 컨테이너만 배포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 대규모 변경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드 배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자주 하기에 부담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더 이상 배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배포를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배포가 씌워진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겠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디버깅을 하다가 뭔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배포했던 다커 이미지를 다시 올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 머신 이미지로도 이미지로 이런 것들을 빌드해서 배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는데요.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가상 머신도 게스트 OS 간 환경을 격려시킬 수 있고 코드가 구동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커는 여기에 장점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각 컨테이너마다 OS 커너를 따로 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적고 따라서 최초 초기 실행 속도가 비교도 안되게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각 게스트 OS를 실행하기 위해서 낭비되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같은 성능의 호스트 머신이라도 더 많은 수의 컨테이너를 띄울 수가 있어요. 실제 우리 테스트 기간 동안 한 대의 머신에 수십 개의 컨테이너를 동시에 띄우기도 했었어요. 그렇다면 가상 머신도 아닌 것이 어떻게 컨테이너마다 다른 환경을 갖출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ch-root입니다. 이 ch-root는 change-root 디렉토리의 줄임말인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프로세스에게 보여주는 루트 디렉토리를 이미의 디렉토리로 변경할 수 있는 도구예요. 마치 영화 매트릭스의 가상세계 속으로 들어가듯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익숙한 리눅스 디렉토리의 구조입니다. 이미의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리눅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파일들을 넣어놓고 change-root 명령어를 실행하면 마치 다른 os로 부팅하듯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커널은 바뀌지 않지만 그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한 예제인데 이렇게 새로운 루트 디렉토리를 지정해주고 이 루트 디렉토리가 변경될 때 실행할 명령어를 넣어주면 물론 생략할 수 있지만 change-root 프로세스가 새로운 세계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세스의 부모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커도 이와 비슷한 원리로 작동이 되는데 실제로 다커 컨테이너를 실행한 후에 ps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프로세스 트리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세스들의 부모 프로세스가 다커 프로세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해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천재같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고등학생 때 체인지 루트를 젠투리눅스 설치할 때는 한번 써봤지 이런 용도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럼 이제 다커 컨테이너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커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다커 이미지를 빌드하는 절차를 명시하는 파일이에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할게요. 먼저 예제를 하나 볼게요. 베이스 이미지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다커 이미지로부터 위에 무언가를 쌓아 올려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건 필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환경 변수를 설정할 수도 있고 필요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작업 디렉토리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다른 명령어도 수행하고 또 로컬 파일을 다커 이미지 안쪽으로 복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진입점 명령어라는 것은 다커 이미지가 실행될 때 기본적으로 수행된 명령어인데 나중에 오버라이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이 끝나면 다커 이미지 빌드가 끝납니다. 그리고 다커 이미지가 현재까지 수행된 명령어들의 결과를 모두 담고 있어요. 그렇게 다커 파일을 만들고 이 빌드 명령어를 통해서 다커 이미지를 빌드하게 됩니다. 다커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이미지 태그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미지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다커 이미지 얘기하는 경우 몇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 다커 이미지는 하나 이상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는데 레이어는 일종의 변경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다커 파일에서 보신 명령어 하나당 하나의 레이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명령어가 수행될 때마다 무엇인가 변경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레이어로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미지를 빌드하고 나면 그 이미지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 실행하는 방법도 여러가지에요. 이미지 이름만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버전을 명시해서 실행할 수도 있고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할 수도 있고 포트 맵핑이라던가 환경변수 같은 거를 오버라이드에서 실행할 수도 있고 인터랙티브 모드를 실행해서 쉘을 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미지를 실행하면 최상위 쪽에 컨테이너 레이어라고 하는 읽기 쓰이가 모두 가능한 레이어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이미지 빌드가 끝나면 이 상태가 되는데 이 레이어들은 다 일기 전용이에요.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미지 실행 후에 변경되는 파일은 모두 컨테이너 레이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다컷 문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쓰기 동작은 컨테이너 최상위 레이어에서 새로운 공간을 소비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쓴다면 디스크 볼륨을 따로 지정해서 쓰는 걸 추천하고 있고요. 다커는 여러가지 종류의 스토리지 드라이버를 제공하는데 각 드라이버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드라이버가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드라이버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기본값으로 쓰면 돼요. 또 다커 문서를 읽다 보면 컨텐 어리스비티 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대학원 세미나 수업 때 다뤘던 주제라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레이어 아이디가 랜덤 유유 아이디였지만 지금은 레이어의 내용에 따라서 해시값이 발급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다커 이미지라도 같은 내용을 가진 레이어가 있다면 상호간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미 작성된 애플리케이션을 다커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작업을 다커 라이징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입력을 환경 변수로 받고 결과를 표준 출력으로 내보내도록 만드는 작업 같은 것을 수반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하면 여러가지 일이 쉬워질 뿐입니다. 또 지정된 포트로 외부에서 오늘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호스트 머신의 포트와 컨테이너 안쪽에 포트를 맵핑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이미지를 빌드했어요. 하나는 지연관리 도구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런타임 환경만 갖춘 이미지고 다른 하나는 지연관리 도구까지 모두 포함한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를 준비한 이유는 지연관리 도구 자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코드가 변경될 때마다 CI 머신에서 돌려보는데 이때 지연관리 도구 최신 버전을 체크아웃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이거 외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이미지는 우리가 실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컬 개별 환경은 모두 갖추어졌는데 이제 문제의 초점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죠. 프로덕션 런타임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닷컴 이미지는 또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신나게 닷커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한숨 돌리고 닷커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아마존 ECS 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ECS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컨테이너 닷커 컨테이너들을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과 도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ECS 인스턴스를 직접 띄워야 돼요.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게 실제로 닷커 이미지가 실행되는 가상 머신이에요. 그래서 이 가상 머신 위에는 닷커 실행 환경이 갖추어져 있고 ECS 데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우리가 직접 이 인스턴스를 띄우지 않고 그냥 닷커 이미지만 실행을 할 수 있는 서비스였으면 좋았겠지만 제 생각에 이 닷커 엔진의 일부 동작이 루트 권한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클러스터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EC2 인스턴스들을 하나로 묶는 논리적 그룹이에요. 또 테스크 데피니션 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닷커 컨테이너의 속성을 정의하는 제이슨 문서입니다.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빌드해놓은 닷커 이미지 자체가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이 특정 닷커 이미지에서 어떤 일을 실행할 것인지 어떤 환경 변수를 정의할 것인지와 같은 것들을 테스크 데피니션에 정의해놓으면 그것이 닷커 이미지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ECS에서 바로 닷커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테스크 데피니션을 실행하도록 해놓으면 여기서 이 닷커 컨테이너를 실행하도록 하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아마도 중간에 이 환경 변수라던가 포트 맵핑 아니면 명령어와 같은 것들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겠죠. 또 ECS에서 이 닷커 이미지 저장소인 ECR이라는 것을 제공하는데 인증 절차를 제외하고는 닷컬 헛처럼 그냥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버지니아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ECS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이 클러스터와 ECS 클러스터와 ECR이 같은 지역에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짧은 네트워크 지식을 가지고 힘겹게 태평양을 건너는 도쿄, 버지니아 간 VPN망을 구성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다소 먼 길을 돌아왔지만 어쨌든 미래에는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런칭할 계획도 있으니까 이러한 경험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게 완전한 시간 낭비는 아니라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외의 수확을 얻게 됐는데 다름이 아니라 버지니아 지역의 이용요금이 도쿄 지역과 비교해서 많이 저렴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특정 인스턴스 기준으로 요금이 27%나 저렴했었는데 우리가 테스트 기간 동안 어떤 인스턴스를 몇 개나 띄웠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특정 인스턴스를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의 인스턴스당 9달러를 절약했고요. 연 단위로 환산하면 490달러예요. 50만원이 넘는 돈이죠. AWS의 비용 구조를 보자면 네트워킹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컴퓨팅 자원이고 스토리지가 제일 쌉니다. 생태계 시뮬레이션을 담당하는 ECS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컴퓨팅 자원 사용량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비용 절감이 됐었던 것이고요. 만약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도쿄 버지니아 간 데이터 센터 기기 주고받아야 될 일이 있었다면 도쿄 요금이 좀 더 비싸더라도 그쪽에 ECS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게 더 저렴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서비스의 특정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작업 환경이 갖춰졌으니까 진짜 일을 시작할 차례예요. 앞부분에서 지형을 제작하고 배포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었다는 걸 얘기했었는데요. 지형 배포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이 병목이 되는 부분을 좀 개선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Git이 왜 문제가 됐었냐면 일단 Git은 바이너리 파일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고 지형을 추가하거나 수정할수록 히스토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문제도 있었고 또 지형 파일 저장소를 서버 코드 저장소의 서브 모듈 형태로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지형까지 모두 체크아웃되는 문제도 있었어요. 또 다커 이미지를 빌드할 때도 모든 지형 파일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있었죠. Git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은 분은 28일 목요일 오후 1시 GB1 타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김찬욱님의 이펙티브 Git 발표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지형관리 프로세스에서 Git을 완전히 빼기로 결정했어요. 개편된 2세대의 시스템을 1세대의 시스템과 비교해보자면 1세대에서는 지형 파일을 Git 저장소에 저장하고 서버 노드마다 모든 지형 파일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개편된 2세대 시스템에서는 지형 파일을 Git이 아닌 S3에 저장을 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지형 파일만 그때그때 받아오는 방식으로 변경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형 배포 과정이 살짝 변경되었고 이 하늘색으로 된 부분을 자동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지형 배포 자동화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작동돼요. 지형 파일이 S3에 올라가면 그 이벤트가 발생해서 람다 서비스를 호출한 동시에 SQS에 파일 정보를 넣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람다 코드가 ECS 클러스터에 이 지형 배포 컨테이너를 띄우고 지형 배포 컨테이너는 아까 넣어놓은 파일 정보를 Q에서 꺼내와서 지형 배포 작업을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이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로그들은 다 클라우드워치에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모르는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왔죠?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S3라는 것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인데 주로 파일을 저장하는 데 사용해요. 파일을 저장하는 데 사용하긴 하지만 파일 시스템과 다르게 전통적인 파일 시스템 시멘틱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높은 확장성을 제공하고요. 오브젝트를 버전별로 저장할 수 있고 여러 지역의 복사분을 생성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임 서비스와 개발에 필요한 모든 파일을 여기다 올려놓고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람다에 대한 설명인데 람다는 우리가 따로 서버를 마련하지 않고 아마존의 기반 시설에서 코드를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자바 노드JS 파이썬 런타임을 제공하고요. 명시적으로 호출할 수도 있고 AWS의 다른 서비스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트리거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가지 제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최대 코드 수행시간이 300초라던가 나머지는 문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모리 사용량과 밀리세컨 단위로 측정된 수행시간을 기준으로 과금됩니다. 앞서 얘기한 여러가지 제안사항들 때문에 오래 걸리거나 자원사용량이 많은 코드는 람다에서 직접 실행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은 람다에서 직접 처리하는 대신에 ECS 테스크를 띄우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지형관리 도구도 이런 식으로 작동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SQS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분산 메시지 Q 서비스입니다. 신뢰성 있는 메시지 전달 보장 이라는 말은 중간에 메시지가 유실될 걱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아마존의 다른 서비스가 대부분 그렇듯이 높은 확장성과 높은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쪽과 소비하는 쪽의 속도 차이가 있거나 시간 차이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는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워치인데 AWS의 여러가지 자원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돼요. 저희는 주로 로그 수집 기능과 알람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쯤이면 아까 나왔던 AWS의 서비스들에 한 설명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지형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그래머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전 과정에 비해서 인력과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었죠.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우리의 CI머신에서 디스크 용량이 부족하다는 오류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어요. 서비스 시작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디스크 사용량은 50%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을 했었는데 알고보니까 아이노드가 다 소진되서 그랬던 거였어요. 파일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몇 년마다 한 번씩 겪었는데 그때마다 매번 낚여요. 용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메시지를 용량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아이노드가 부족하다 이렇게 바꿔서 커널 리누스 커널 패치를 보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형 파일을 청크별로 쪼개놓다 보니까 파일 개수가 많아지는 게 문제였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많은 지형을 다룬 적이 없었는데 이 서비스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많은 지형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CI가 몇 번만 돌면 아이노드가 모두 소진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봉책으로 모든 지형 파일들을 집으로 압축을 하자. 그래서 지형 배포 코드와 서버 코드에서 지형 파일을 읽어오는 부분만 잽싸게 수정을 해서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다른 문제가 또 있었어요. 압축된 파일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지형 파일을 여는 데만 해도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형 같은 경우는 기가바이트 단위로 메모리를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동료들과 상의한 끝에 우리 지형 전용 파일 포맷을 만들기로 했어요. 지형 속성별로 파일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청크 좌표만 가지고 바로 읽어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고요.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은 게 베타 서비스 시작하기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동료들과 새벽까지 남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지형 파일 성능 문제는 일단락 되었고요. 이 서비스 시작 전에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럼 지형 배포는 자동화가 됐으니까 이제 생태계 시뮬레이션을 자동화할 차례입니다. 자동화할 것도 참 많죠. 생태계 시뮬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앞서서 간단하게 얘기했었죠. 자연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연 상태의 파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섬의 어느 위치에 어떤 자연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일들을 말하고요. 이거는 제가 자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디버깅 도구인데 자연 물 분포 현황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제가 이걸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초로 구현했던 자동화 시스템은 모든 섬을 돌아다니면서 자연 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매우 비효울적인 방법이었죠. 구현하기는 간단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됐었어요. 클라우드 워치에서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그게 람다 함수를 호출하고 이 람다 코드가 ECS에 있는 파크레인저 테스크를 깨웁니다. 그러면 걔가 모든 섬을 돌아다니면서 자연 상태를 파악하고 훼손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작업 요청을 Q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원사 테스크를 여러 개 띄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정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아까 Q에 넣어놓았던 작업 요청을 보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 작업은 Q가 빌 때까지 계속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ECS 테스크 정의 기억나시죠? 똑같은 지형관리 도구 컨테이너라도 테스크 데피니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수행하는 작업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지역을 굳이 조사하러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채집활동이 일어나는 섬만 조사에 대해서만 자연상태를 파악하고 자연물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바뀐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됩니다. 플레이어가 자연물을 채집하면 행동이 Q에 기록이 돼요. 다음에 ECS에서 자연물 채집 기록을 취합해서 어떤 선부터 생태계 시뮬레이션을 돌릴 건지 결정을 합니다. 채집활동이 활발한 순서대로 하겠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작업요청을 다른 Q에 넣어놓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정원사 테스크를 또 여러개 띄워서 우리 정원사들이 아까 Q에 넣어놨던 작업요청을 하나씩 꺼내서 그것대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결과를 게임 서버 쪽에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드디어 다른 일에 매진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요약하자면 코드 배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다커를 사용했고 다커 실행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ECS를 사용했고 또 그러한 기반들을 위해서 지형 배포 자동화와 생태계 시뮬레이션 자동화 작업을 했었습니다. 물론 아직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아서 제가 손을 봐야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전진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믿고 쉽네요. 끝으로 이번 빌드에서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맨 처음에 우리가 ECS 클러스터를 만들 때에는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수준에서 ECS 인스턴스를 몇 개 띄워놨어요. 근데 어떤 때에는 처리 용량이 남아 돌아서 비용을 낭비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에는 용량이 부족해서 작업이 계속 밀리는 바람에 제때 자연물이 보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난 플레이어들을 마주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오토스케일링 입니다. 클라우드워치를 이용해서 CPU 사용량이나 메모리 사용량과 같은 다양한 지표를 수집해서 이것들 적재를 활용해서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고요. 또 ECS에서 제공하는 지표 이외에 우리 게임에서 제공하는 지표 있잖아요. 동시접속자라든가 채집된 자연물의 수화 같은 게임 내 지표들을 참조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주는 SWF라는 도구가 있는데 지금은 덕테이브로 감아놓은 것 같이 복잡하게 묶여있는 지형관리 시스템의 각 부분들을 이걸 이용해서 깔끔하게 묶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스팟 인스턴스는 마치 재고품이나 남는 비행기 자석을 싸게 팔듯이 아마존에서 사용하지 않는 컴퓨팅 자원을 싸게 파는 시스템인데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테스트 기간 동안 CPU가 8개 16개 36개 이런식의 고성능 인스턴스들을 이용했었는데 원래 가격의 5분의 1 수준으로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인스턴스 타입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을 제출하고 그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거나 같으면 해당 타입의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우리가 제시한 것보다 올라가면 인스턴스가 바로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팟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면 인스턴스 중 일부가 꺼지더라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형을 이렇게 미리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은 우리의 최종 해결책이 아니라 과도기적 해결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꿈은 이런 건데 지형을 꼭 빌드타임에 배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지형을 만들어서 풀에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서버 코드 업데이트 없이 적절히 꺼내 쓰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오랜 오랜 시간 집중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후에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지긴 할 건데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해드리지 못하는 질문이 있다면 저한테 따로 보내주셔도 좋고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